농산동굴 흉 Integrated 랩무 맨이 노래하는 소리를 익혀주면 소리만 듣고도 어떤 맨이구나 알 수 있잖아 등산동굴에서 까치 등지 만들고 있으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관찰해도 괜찮습니다 저기 현재 군복도 들어갑니다 한삼동굴이 많은 곳에 가서 씨앗이 있는 델트 보시면 세 박스가 날아와서 씨앗을 한 개, 두 개, 세 개 빼서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한번 하늘에 떠서 저걸 써클링이라고 하거든요 날개짓 안하고 기류를 타고 계속 돌죠 그 안에 복덩이 있는 씨앗이 있어요 근데 그 주먹 열매를 좋아하는 데가 있는데 집 바꾸리라는 거 아까 뻐꾸기는 두음절로 굴었어요 근데 얘는 매음절로 오, 또 세그로다 오, 저기, 또 세그로다 오, 저기, 또 세그로다 손 움직이고 있지? 응 오, 나 차연다 안 보지 여기, 여기 진짜 여기 멕두기도 있었어 어, 잠깐만 여기 멕두기도 있었어 어, 저거 다 남았다 어, 잠깐만 아, 잠깐만 안물이 퍼뜨려졌어 저기요, 목욕활동 중에서는 월날냐 Utah 죠 두 번째 벽 벽 벽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